서울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대폭 확대합니다. 서울시는 우선 오는 7월부터 기존 11개였던 학습사이트를 14개로 늘립니다. 서울런 참여교육업체가 확대되면서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학습사이트도 최대 2개에서 3개로 늘어납니다. 11개 교과업체 중에서 1개, 2개 자격증 어학업체 중에서 1개를 선택할 수 있고 독서사이트는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. 서울시는 이와 함께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특강, 학습게임, 상담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서울런 학습 놀이터도 마련합니다.